안녕하세요. 유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건 처음이라서 지금 되게 어색해요. 빨라들은 스위브를 하기 때문에 엉덩이에 되게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저는 린디 엉덩이라고 말하는데 엉덩이가 이렇게 크고 탐스러우면 스위블도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제가 갖고 싶은 엉덩이는 라모나. 라모나 엉덩이가 이렇게 안 붙어있고 이렇게 솟아있어요. 매티언니, 이정오빠 같은 엉덩이를 모두 다 갖고 싶을 거예요. 내 친구가 엉뽕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엉뽕을 하고 춤을 추는데 괜찮다. 제가 직접 엉뽕을 차보고 티가 나는지 얼마나 불편한지 춤을 출 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팬티같이 생겼는데 뒤에 패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엉뽕을 착용하지 않은 디테일입니다. 예전에는 엉덩이가 그래도 좀 컸던 것 같은데 이제 A 낳고 출전하고 나이 들다보니까 엉덩이가 좀 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골반이 왼쪽이 더 많이 아프거든요. 허리가 그랬더니 왼쪽이 더 많이 꺼졌어요. 오른쪽은 살이 좀 있는데 왼쪽이 골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스윙을 산 게 있거든요. 로쉰 스테이. 자, 엉뽕을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청바지를 입었을 때 에스키니진이에요. 좋은데? 골반이 살았어. ANS. 팬들과 fam이 밑에 있어요. 여기 엉덩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엉덩이 두기하고 도톰하게 하나 더 잡혀있어요. 오!! 괜찮은데? 오!! 암 암 암 암 암 이거는 푸럼바지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푸럼바지고 찰랑찰랑한 스타일이라 이렇게 붓질을 안하여 아 왜 이렇게 다가와? 왜 이렇게 왔나 오빠가? 불 꺼줘야지! 아 엄마 더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봉봉을 이것도 더 축혀 올려서 축혀 올려서 입어야 되고 약간 이쪽에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 찰랑찰랑하고 떨어지는 형태 여기 딱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티가 덜 나요 그냥 여기서 차라리 떨어지기 때문에 나만의 착각인가? 이러네 괜찮아 괜찮아 근데 여자들 여기 붙어있으면 좀 티가 난다는 거 이게 땀이 차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땀이 차면 여기만 이렇게 땀이 차면 여기만 이렇게 치마를 입고 나왔을 때 어때 도영아? 어때 도영아? 예뻐 예뻐 엄마? 어때 응?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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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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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YUYU Connected to Yenzhen EcoLots Connected to Yenzhen Ecolotch 2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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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YU 2YU 2YU 3YU 그래서 총 4벌? 5벌 입어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고 조금 어색해요. 인공적인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근데 이게 치켜 올려 세워서 이쪽 위에다가 엉덩이 위에 얹혀준다는 느낌으로 잡아 당겨서 입어요. 그러면 여기 엉덩이 위에 이렇게 붙으면 제 허리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특히 저는 청바지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예뻤거든요. 춤을 출 때는 뭐 추고 있으니까 뭐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뭐 어디가 불편하고 아프고 뭐 그런 거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엉뽕을 찬 그대로 소영이랑 잠깐 낮잠을 잤거든요. 일단 뭐 어디 앉아 있거나 할 때 그럴 때 좀 낑겨요. 되게 아프.. 아프다? 아픈 정도까지는 아니면 낑겨서 되게 불편해요. 자꾸 이렇게 똥꼴을 빼고 싶은? 이거 아무래도 치켜 올려 입다 보니까 앞에가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게 쪼이게.. 앞에가 이렇게 쪼여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앉아 있을 때 조금 저는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딱히 뭐 아마 좀 땀이 차면 여기가 이렇게 젖어서 티가 날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아마 출발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아볼지 궁금하네요 또. 자 이거 이거 티나? 티나? 아니 티 안나 많이 안나. 허리 라인이 되게 예뻐 보여. 어 괜찮아? 몰랐어 몰랐어? 어 몰랐어 몰랐어. 전혀. 말할 줄기 정답을 진짜 몰랐어. 오 이쁘다. 아 이현이 광고하는 것 같아. 꼭. 잠깐만 이제 옆으로. 이거를 이렇게 올려져 입어야 돼. 얘를. 어 티 안나. 티 안나. 티 안나? 어 티 안나. 이렇게 보고. 근데 베드라우하고 엉덩이도 나오면 이렇게. 나는 못할게. 그치 이런거야. 근데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아니 그때 그러면. 나는 이게. 티가 되게 많이 낼 줄 알았는데. 약간 이렇게 좀 했는데. 몰랐다. 모르겠어. 아니 몰랐는데 또 티가 나긴 해야되잖아. 원래 저희들이 성경신들은 한지 모르는 거여야돼. 찍어가지고 오빠한테 보여줬어. 제가. 그니까. 그 영상 찍은거였는데. 레깅스 입고 막 스쿼트도 했고 막 이렇게. 아 이거 저거. 레깅스 입고 막 스쿼트도 했고 막 이렇게. 네? 어디서. 아. 아아. 나. 화요미티. 네 dov ISIS murder. 아이콘. нуть. eaten up 있는за b. 아이콘